joyful music 날션전 아이돌 마ёр titled 스테라스테이지 헐 여름 너무 이뻐요 아뇨 아니 뭐라는거야 여름 왜 이 posts우면 눈이 돌아갔나 너무 이뻐 아 아이돌 바다 샵에 아무것도 없구나 역시 샵부터 가시는 저녁적인 악곡 노래는 뭐가 있죠? 어떻게 노래가 좀 익숙합니까 그려? 아니요 코디네이트 저 처음 해봐요 왜 튀어나와? 영들 처음 프로듀스할 아이돌 한 명 골라주게나 오 왜 가야지 맨 왼쪽이 아미 13살짜리 아이예요 그 오른쪽이 아 얘가 아미구나 그 오른쪽이 마미 전 개인적으로 맨 오른쪽에서 두번째 그리고 아지사 21살 마코토 미키 유키호 하루카 아 오른쪽에 나와있잖아요 나이 님들 읽으세요 내가 어떻게 이걸 다 외워 아 오른쪽에 프로필 나오잖아요 와 대박이다 슈퍼주니어 여쭤명 멤버는 다 알아요? 아니요 히비키 스승님은 스승님은 누구라고요? 맨 오른쪽에서 두번째 이오리 이오리 응 이오리 이오리 이쁜거 같애 가그랑 취향은 똑같으시네 약간 저런 스타일 좋아 가그가 이오리 생일파티에서 해줬잖아요 이오리 횡이 사라지고 친구랑 같이 플레시님 오른쪽에서 네번째 이오리 음 쿠쥐님이 아마 야유재던가 하지만 저는 미키를 하겠습니다 미키짱 하하 왜? 아니 찌양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우와아 제장님 정말정말 축하드려요 부러워요 네? 이미 여자친구가 있으시군요 아니 아 어쩐지 아 뭔소리에요 아니 스승님 여자친구가 아니라 제가 키워야 할 아이돌 중에 한명일 뿐이에요 왜 키워야 할 여자친구여? 어떻게든요? 여자친구를 키우세요? 뭐라는거야? 지금에서 키우시는거에요? 아 얘는 중학생이에요 중학생이요? 네 얘 6살인가 15살짜리에요 아니 키워 키워야 할 여자친구가 좋아하세요 아이돌이라니까 아이돌 내다시 아 이거 같이 누른거지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 원래 배그할때도 그래. 웃지마. 웃지마. 배그할때도 그런다고 나. 오해야. 이거 어떻게 하면 끝나나? 스키. 아니. 아니. 마이크. 마이크 써도 듣는데. 듣는데. 계속. 아. 네. 그러시겠죠. 아니. 이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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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가 이렇게. 이게 붙어 있으면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. 얘가 이렇게. 리듬게임하면 모니터 앞으로 가거든요. 아니. 마이크 쪽으로 붙어.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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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배그할때도 그러는데. 왜 너네 그러냐. 흐흐흫. 흐흫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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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허컹그lat precip поп prim葫길 흐흫 cámara. 흐흫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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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제 가수지 코짱 이미 다 이해하고 그들과 같은 존재인 거 같아 닉네 놈이야 아.. ㅅㅂ 저 정말 다른 게임할땐 이러는데 왜 굳이 여기서만 그걸 언급하세요? 제가 배그할땐 한번도 들어본 적이 하여.. 웃기지마 야.. 야.. 어차피 아니 내가 왜.. 그 조용히 집중해야 되나 정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다고? 하.. 하.. 이렇게? ㅋㅋㅋㅋㅋㅋ 하.. 이런다고? ㅋㅋㅋㅋㅋㅋ 아.. 아..깜짝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 같은 존재 아니야 아 집중해서 그래요 님들 안 부끄러워요 그럴 수도 있지 게임 집중하면은 저 간만에 집중하니까 조용하세요 님들 ㅋㅋ 아..깜짝 아까 그거 어떻게 하더라?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형이야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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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선생님 그러니까 기다려봐 아 이거 왜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온냐 머리만 다르고 다 똑같다고요 지금 뭘 보시는 거예요 제대로 봐 보세요 아 나 가그 때문에 이 게임을 알게 되서 이렇게 되어버렸어 다 가그 탓이야 오늘 처음 해봐요 가가 맨날 아이마스 그러길래 한번 해봤는데 신기한 이름 게임이네 그리스 고트가 뭐야 아 상대 사무소 라이벌이네 상대 라이벌 상대 회사 상대 회사 아니야 미키가 더 이뻐 내가 프로듀싱하는 애가 더 이쁘거든요 님들 시끄러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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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 회사 직전 시끄러워 안다 Blog 안됨 왜